러시아의 핵심 군사 비밀이 국영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노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재한 방위산업 관련 회의 장면입니다. 러시아의 핵어뢰 시스템 관련해 디자인과 세부사항이 담긴 문서가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어뢰가 방사능 오염을 일으켜서 해당 지역에서는 장기간 군사적 경제적 활동이 어렵게 된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 방송사들이 뒤늦게 이 장면을 삭제했는데 해명처럼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 노출이었는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